어? 읽고듯? very ok 계속해서 can can all 그냥 숙제를 해 뭐 그냥 숙제를 해? 뜻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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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던 틀리던 말해보는게 더 이익이지 않냐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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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던 틀리던 뜻을 말해보는게 이익이지 않냐 good fun fun fun은 아닌거 같은데 i 인데요 판입니까 손입니까 흠 흠 최빈이가 이런거 배운적 있는데 이거 뭐였더라 인 이게 인이면 이건 뭐가 될까 갑자기 파인인데 어 파인 여깄다 이게 파인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였다고 인 인 인 뭐 fun fun 보고싶어 자 fun 여기 있네 ok fin fin 이구요 뜻은 fin ok 기억이 안나면 답니까 공부좀 다시 하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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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